연인 때문에 질투났던 순간 만나보겠습니다. 3957님 문자요. 우리의 백일은 챙기지 말자면서 좋아하는 가수 생일이라고 아주 그냥 케이크에 꽃다발에 선물이란 선물은 다 준비해서 받치더라고요. 근데 이건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. 받치더라고요 라고 표현했는데. 난 이건 인정이야 사실. 우리 기념일은 안 챙기는데. 저는 그래서 사실 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항상 막 제 막 술이나 저의 선물을 이렇게 사오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. 부모님 드려라. 아니면 본인을 위해 써라. 아니 뭐 나 돈 잘 번다. 내가 살 수 있다. 괜찮다. 근데 그게 마음이다라고 맨날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서 어쨌든 늘 감사한 마음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나도 뭐라고 했을 것 같아. 아니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챙겨야지 지금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. 서운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. 저도. 그리고 진짜 서운하지. 약간 뭐랄까 그 알 수 없는 어떤 패배감이 있겠지. 상대를 모르는 데예요. 상대랑 직접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데예요. 2254님 문자요. 네 이상형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자친구 중에 남친이 이상형으로 말한 것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요. 아 너무 신경 쓰여요. 아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이상형이랑 좀 비슷할 때요. 오 요거 신경 쓰실 수 있을 것 같아. 이것도 있을 것 같아. 뭐 예를 들면 내 애인이 이상형이라고 말한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있어. 근데 약간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술을 먹었어. 아니면 같이 한 번 놀았어. 근데 다음부터 막 어 비건 오빠 언제 와? 오늘 비건 오빠 안 온대? 막 약간 이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. 그 말까지 하면 짜증날 것 같아. 근데 비건이랑 또 내 여자친구랑 너무 친해 막. 잘 맞아. 잘 맞아. 그러면은 사실 비건은 전혀 아기 없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나한테 막 야 너무 괜찮다 네 여자친구 막 이러는데. 잘 맞나 봐 이랬는데. 근데 계속 나한테 아 나 근데 오빠 친구들 다 불편한데 비건 오빠 안 하나? 막 이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.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. 아 그래요? 맞아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약간 그 여자친구 이상형이 디테일할 때 있잖아요. 한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가. 뭐 예를 들어서 무쌍에 좀 키가 한 80이 넘고 어깨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. 그리고 뭐 입 크고 뭐 그런 게 있어. 다 있는데 너무나 마치 그 텍스트가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. 그럼 진짜 열받지. 그건 조금 힘들지. 4921님이 고등학교 때 사귄 남친이 성적을 올리겠다면서 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질투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남친이 책 보고 문제집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저걸 다 찢어버릴까? 라고 생각까지 했었어요. 어렸죠 해주셨는데. 진짜 어릴 때 할 수 있는 생각들이지. 그러니까 귀여운 생각이지. 안 찢어서 다행이다. 뭐 환승연애에서는 강아지한테도 질투랬대. 아 진짜? 반려견한테도. 너무 예뻐하고 이러니까. 자 7948님 문자요. 우리 남친은 16살 나이 차이 나는 여동생을 너무너무 아끼입니다. 물속에 빠지면 동생을 먼저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는 수영 잘한다면서. 그게 맞지만 서운했다고요. 말이라도 나 구한다고 해주면 안되나?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. 동생인데. 16살이 어린 동생인데. 이게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대답한 남자도 잘못했고. 아니 만약에 비곤씨는 여동생과 진짜 지금 갑자기 진짜 인생에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긴 거야.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생겼어. 그래서 드디어 내가 사랑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. 둘이 물에 빠졌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은 저는 여자친구 구한다고 할 것 같아요.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어차피.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. 여동생이 근데 나한테 물어봤다? 진심으로? 여동생이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태야. 그래서 나한테 그걸 물어봤어? 그럼 또 여동생 앞에서는 너 구할게. 그럼 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. 여동생한테. 야. 네 남편한테 구해달라 그래. 아니 나밖에 없다잖아. 구할 사람이. 그러면은. 그런 상황 없을 거야. 라고. 끝까지 구한다고는. 끝까지 구한다고 안 하지. 안 해버리기? 나 엄마 구할 거야 엄마.